네, 여러분, 영평테론의 팬에서 합리하는 지금 핵붓말씨나 보내고 있으신가요? 아, 얼굴이 불안한데요. 이 무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이 마치 파리, 붐하늘의 별빛이더라고요. 이런 걸 써보 많이 좋아하지요. 네, 그런데 지금 프랑스 팬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. 혹시 어디 계시죠? 안녕하세요. 식사 전 투표하고 robe 네, 진짜 귀향도 해주는 이미 일단 가장 많이 만들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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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